나도 잘 모르겠다. 저 운동 그만하겠습니다. 너 사회봉사 끝나고 다시 와서 그때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땐 나도 모르겠다. 괜히 좆바. 그거 뭐해.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해요? 괜찮아요? 미친. 우리 여기서 또 만나네요. 미친. 난 최도연이야. 지금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주행 중이지. 그러고 보니까 이 최도연, 최수연 이름이 비슷하네. 이거 한번 먹어볼래? 다음에 양식. 이게 안 먹어도 배부른 거거든. 와, 개쩐다.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초인이 되라. 초인? 삶을 사랑하고 창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초인이래.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. 누나. 나 너한테 할만이 쓰지 마는데 나 자꾸 그렇게 바꿔줘봐. 너 왜 그렇게 책을 읽어?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보는 밤은 박동돼 있다. 진짜 척속의 길이 있다. 아니, 도연아. 너의 첫 여행은 이곳으로 정해. 그때 내가 동행해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. 우리 건강한 말을 타고 저 넓은 초원을 함께 달리자.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달리자.